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하셨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는 이들만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이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영광을 저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제 안에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시고 또 저를 사랑하셨듯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도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창조 이전부터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어 저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저는 아버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었고 앞으로도 알려주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예수님 찬미예수님 이제 우리는 며칠만 지나면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합니다. 특히 어제와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성부 하느님께 드리는 요한복음의 대사제 기도에 대해 들었습니다. 이는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드리는 예수님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유언의 말씀이기도 하며 이 말씀을 읽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전하시는 예수님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령 하느님의 역할이 어떠하신지 예수님의 승천 뒤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임하셨는지 이 대사제의 기도에 잘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원망이나 후회를 담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당신께서 직접 하느님과 하나 되는 삶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서 미움과 분열 시기와 질투 모든 사람들을 갈라지게 하는 것 위에는 오직 지워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사랑이 있음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 대사제의 기도는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의 형태로 앞서 말한 대로 사실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이 여전히 세상 속에서 인간적인 나약함 속에 살 것임을 모르셨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체험한 사람들이었지만 그 순환의 길과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도 그들 두 눈으로 목격한 전 세대를 통틀어 가장 복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 역시 인간적인 약점에 의해서 도망쳤고 숨었으며 예수님과 그들이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강림으로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제자들이 탈바꿈 되어 담대히 세상에서 예수님을 선포하였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바쳤다는 사실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여 제자들이 결국엔 사랑을 실천하길 바라며 살기를 간절히 바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친구이며 동료였지만 역시 스승으로서 그들을 위해 했던 기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이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자 교회에 모인 우리에게도 확장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기를 모두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부활 시기를 마쳐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마음에 품고 우리도 그 제자들처럼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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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